짭짤한 용돈으로 들어가네 어디로 갈까요? 단북으로 갈 수 있겠는데 아마 안받을거야 세팅이 몇가지 중요한게 바뀌어있었어 알바하는걸 생각하고 있어 알바? 소석이 그럴 수 있어 그건 찰나에 소석이가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소석이? 아..왜? 스토리가 유튜버 얘기라도 유튜브 형 돈이 돈이 돼 돈이 된다고 하더라고 자세한 얘기를 안하고 그게 오바해서 얘기하길래 지금 내가 있잖아 배틀그라운드 이거 하면서 강의 올리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내 수익률이 좀 미미하긴 했는데 거의 10배가 됐어요 아니 후에 5 10배 네 근데 이제 큰 돈은 아니야 먹고사실 정도는 아닌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8파트 쪽 2파트 쪽에 있고 3파트 쪽에 있고 3파트 쪽에 있고 그 외에는 없는 듯 어 재키 쪽에 있다 여기 있어? 응 재키 쪽에 내렸어 어 1이나 좀 좋았으면 딴건 내꺼 응 좋아 뭔가 체감도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색톤이 아닌가? 저는 에드센스에 대한 걸 지금 공부 중이야 돈돼 진짜로 작정하고 만약에 내가 cg 넣을 수 있고 시간만 있고 잘 편집하고 할 수 있는 시간만 있고 하면은 진짜 농담 안하고 돈 벌어 먹고 살 정도는 아니지만 짭짤할거야 그리고 계단 탈 때 벽 타고 뛰어봐 잠깐만 잠깐만 마우스가 왜 마우스를 끼워놓고 해야 되나봐 이 게임은 로지텍게 자동 감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어 내가 내가 잘못 썼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계단을 벽 타고 다녀보라고 계단을 벽을 타고 다닌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빨라지마 그런 기능이 있다 오 진짜 아이샤 저기까지 못 뛰었어 계단을 뭐 어떻게 하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방송 보고서는 따라 해봤는데 겁나 달려서 뛰어야 하는데 내가 슬슬슬슬이 떴더니 프라이팬은 있지? 프라이팬은 없는데 프라이팬이 어디있냐면 프라이팬 나 찍어놨어 아까 현저하게 뭔가 문제가 있었어 주워하는데 외롭긴 처음이야 그렇지 누울 수 있지 새끼들 주워한다고 존나 주석에 맡기면 맡고 다녔잖아 혼자 늘려맞고 운전도 못하는 데다가 운전도 못하는 데다가 운전도 못하는 데다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PC방에서 게임하는데 암 걸리는 줄 알았다 PC방 게임하는데 암 걸리는 줄 알았다고 소리가 적었던 것보다 없을 때는 진짜 아니 소리가 조그매가지고 사플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차 소리 주변 소음이 많아가지고 아니 주변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볼륨이 엄청나게 작은데 방법이 없어 그걸 올릴 수 있는 저격은 진짜 안주기를 했네 아 드링크 잼 좀 아이씨 벽을 타고 가라고? 무슨 소리죠? 벽에 붙어서 가라 모르겠어 붙어서 뛰어버려 아 진짜 빨리는데 이거 시원 영역까지 내가 보고 얘기하는 거야 벽을 비벼라? 진짜 오해가 빨라 벽을 비비라는 얘기야? 어 비비라는 얘기 그러라는 얘기야 비비면서 뛰라는 얘기 정말 큰일 났네 뭐야? 에릭이 왔어요 에릭이 왔네 아 잠깐만 씨 어떡하지 아 나 진짜 이게 정말 요즘에 바쁜가 보다 바쁜 건지 바쁜 건지 하아 이제 다 나오네 2레벨 좁게 보이면 얘기해줘 뭐야 디스코드는 안 들어오고 게임만 들어왔나보네 사무실에서 야근하네 어 디스코드는 안 들어왔는데 에릭 게임에 접속했다는 얘기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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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들어오는 순서가 틀리가 있네 안녕 쩝쩝이 퇴근은 했나? 응 조금만 조금만 손 풀고 있어라 흐민이는? 왔다가 응 분위기가 되게 안 좋다 그러면서 갔어 오늘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좋아 적발기한 적발기한 그냥 뛴다 지나갔어? 차 가져가네 우리 차를 가져갔어? 지나가는 애들 두 명 있을까 왔는데 너한테? 두 명이 두 명이 있는데 이쪽으로 왔는데 밝혀지셨네? 응 근데 어리석은 지쳤던 것 같아 세웠어? 어 차 세웠어 뻥빵거리면서 다녔어 세웠어 둘 다 차 샀어 저기 차로 우리 잡으러 가자 싸우자 형 어차피 지금 에릭도 차로 잡으러 가는게 아니라 나 차 보러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게 어딨냐면은 여기 있어 여기 어 가서 싸우자 우리가 양각 잡고증이 죽기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나중에 타자 응 저 놈들을 잡아야지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무신을 하자고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무신을 하자고 진심? 음 음 왜 안 내리지? 개피 됐어 도망갔어? 응 개피 돼서 내렸어 차는 작살이 났거든 터지고 왜 그래 어디를 쐈을까 어디를 쐈을까 킹농 잡아서 죽였어 한 놈은 몰라 내가 원하는걸 왜 재마섰지? 불쌓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다른 놈이었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광학이 전혀 없다는게 다시 아래 끌고 글러 가겠어 한 명이 근데 한 명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조금 이동해야 되는구나 근데 왜 혼자 왔을까 이해가 안되나 분명히 차 두 대가 내렸거든 근데 무슨 뭐 얘가 간질환자처럼 후진을 해서 막 하는거야 간질을 내고 가더라고 빵빵빵거리다가 간질환자였나봐? 안타깝다 게임하다가 간질이 왔다 아이짜 여기로 한 번 가볼게 간다, 저기 앞에 털어도 돼 그지 욕구 욕구 뷰티 안타깝다 욕구 배고파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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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털린 것처럼 통비였어 큰집이 먹을게 없어 어 아무 말 없는거야 큰집 하나가 어 깜짝이야 누가 귀갱을 고막을 긁어버리네 누구냐? 뭐가 누구야? 어? 다운됐다 짜증나 짜증나 어 뭐음이 도대체 원인이 아 나 돌겠네 이거 겪고있네 어 겪고있어 겪고있어 우리 아랫도 그 문제도 아니야 뭔가 지금 요번에 그 연말에 업데이트된게 내 컴퓨터에 영린을 거느린거야 가잖아요 그 문제는 C 뭐 다운된 로그도 없다는게 금방 들어갈게 내가 가드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옆에 있으면 지금 운명을 표정 좀 더 길게 가드리게 다 팔았다 이렇게 구강하는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드린거 없다고? 어? 드린거 없다고? 어? 어디있더라? 에잇..저기 에잇따비인데 형 내가 먹을까? 형 안해? 근데 웃긴거는 적이 없어 뭐냐 여기는 하나 있잖아 근데 그게 없다고 그 배율이 없다고 배율이 다 배율 여기는 상황을 보자 그러고보니까 미니십사 버렸는데 그냥 왔지 미니십사 나 별도 안 먹어 시크노트를? 여기 여기 가벼 땡큐 미니십사 배율 뭐 넨트적 같은거 없었어? 전혀 없었어 아무것도 깐통이었어 쩔지? 주민 에잇따비라고 어디서 빳빳거리여? 지금 에잇따비 계신데 여기 분명히 들린 놈들이 있을거야 다행히 타고 들어가자 라인 타고 들어가자 고객님 고객님 장면이 배불로 배불로 그걸로 바꿔놨거든 아이콘으로 블루에서 죽은거는 그냥 플레이존이 죽인걸로 나오네 플레이존? 플레이존이 죽여 플레이존 해골 나오고 사람 이름 나와 플레이존 안보이네 올생각이 없나 20초 가까이 오면 그때 가자 어디로 가야되지 아니면 여기로 빨리 갈까? 아이 거기 있을거 같은데 가보자 가자 낌새가 없는데 와 나 하이바 1레벨이네 싫어 아님 지금 가시아가 마치 타이어가 없는거같은 느낌 가시아가 마치 타이어가 없는거같은 느낌 왜 도장 깨끗한거같은데? 도도가 있는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이 깨끗하네 깨끗하긴한데 깨끗하기는한데 2레벨 뚝 보이면 얘기좀 해줘 여기있다 있어? 오 나이스 그리고 이집이 방화하기가 더 좋아 그 옆집에 아 그 옆집에? 아 잠깐만 여기 마저 털고 갈게 여기 고탄 필요하면 여기있고 고정기도 있어 SR 고정기 고정기는 일단 먹으면 낫어 1팀에 먹으면 안되네 고정기 무탄도 있어 AKS 믹스 응 2레벨 뚝비도 없다는거 SR 탄창이 있음 참 좋고 아무거나 SR 탄창 뭐 못봤어 뭐가 이렇게 많아 어디서 무탄 충분하다 뭐 빠박했는데 해안쪽에 차한데도 있는데 물 플레이 하려고 들어온 놀인가 해안쪽으로 차한데도 해안쪽으로 차한데도 저거 아주 숭악의 차가 딱 있네 차는 많다 거기도 있고 어떡해 저쪽에서 너무 많이 정상인데 열다섯 마리라 형 레드다 남는 건 없지? 레드다 하나씩 밖에 없어 괜찮아 레드다 또 없어? 아니 홀로그램이 있어 홀로그램이 못 쓰면 내가 이거 레드다 줄게 아 그래? 아니 홀로그램 쓸게 괜찮아 홀로그램이 되게 안좋아 씹디씹더라고 사우스 쪽에 있나본데 자 과연 어디냐 아 좀 들어가야 되네 걸어 들어갈까 아니면은 걸어가야지 차타고 이렇게 해서 어그로를 끌고 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슈팅레인지에 되게 슈팅레인지랑 서버하니까 우리 걸어서 일로 들어가면 되겠다 걸어 들어가지 근데 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알인가? 응 아이씨 와 AUG AUG든놈이네 바다 쪽에 있는 놈들은 어쩔수 없이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갖고 있다면 이제 요 산에서 언패하고 자료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강제 아니야? 중간적으로 가운데 뭐가 있어? 응 가운데 저기 있는데 괜히 썼다 저 뒤쪽에서 쏘고 있네 지금 SE 방향에서 총소리 났어 우리도 아래로 내려가야 돼 개활에서 내려야 돼 개활로 뛰어야 돼 개활이 죽였어? 내 옆에 있었어 형 뛰어 들어가야 돼 적 발견 사우스 에헤헤 형 쏟은 놈 죽였어 오 잠깐만 각이야 칠생존 아 아 아 아파 저쪽에 차 저기 이 방향 쪽 있지 차한테 서 있었는데 거기 적 하나 있었거든 도로로 가야 되네 도로에 있는 저 집이 도로에 있는 저 집이 삼생조냐 도로에 있는 저 집이 뭐 아 사람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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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으로 들어갔어 원안으로 조금씩 가고 있어 좀 더 들어와 어 너무 30초 3 있죠 음 뛰어 들어갈 거다 어 요 언덕 사이로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너무 원패가 없다 뭐 언덕 넘어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가도 아 저 해우서 없이 해우서가 맞긴 맞거든 해우서 근처 갈 수 있냐 갈 수는 있는.. 갈 수야지 이제 가다가 죽냐 마냐가 문제이지 아씨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씨 어디야 말해 아씨 어디야 말해 아니 그 형 온 쪽에 있어서 말할 새가 없었대 그니까 앞에 쳐 60 엔니 60 아직 멀어 폭 날아온다 폭 날아온다 폭 날아온다 아 아 언덕 뒤로 언덕 뒤로 올 수 있어? 어 돌 나 살리지마 나 살리지마 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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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쪽으로 온다 나 쪽으로 온다 온다 아 양쪽으로 양각 잡혔다 아 아 2대2였어? 응 2대2였어 2대2 아 올라가서 그냥 당당하게 좀 싸울걸 아 기다려 아 잘했어 내가 막 한 대 아 그래서 쟤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죽은 거구나 같이 봐봐야겠다 아 얘네 둘이야 응 둘이야 2대2였어 지금 우리가 2대2였는데 우리가 진거야 아 아깝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먼저 2대2였어 아 짜증나 여기 돌았네 한 놈이 이걸 잡았어야 했는데 에란길? 응 에란길 하아 어디서 그랬는데 사격장 위에서 슈팅레인지 위에서 언덕 위에서? 거기 밑에 개활같은 데서 싸웠어 무슨 사막맥 비슷한 느낌으로 대충 어딘지 알겠다 아 익스피리어스 익스피리어스도 그것도 초대해야죠 네 초대 아 졸라지 아 계속 사네 아 아우 짜증나 짜증나 아우 짜증나 티비어